저는 30년 이상 이 성남 단대 쇼핑에서 BIC 가게를 하고 있는 박태순입니다. 시골에서 살다가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여기 무작정 와가지고 장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물건을 낼 수 있는 대로 좋은 물건을 판매하고 신용을 잘 지키고 신뢰감을 주는 그런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딴 곳에 멀리 갔다가도 이제 여기 찾아오는 손님도 있고 그래요. 앞으로도 제가 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가 좋은 물건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